가격을 올리는 굉장히 전형적인 상술이거든요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내가 퇴근을 하려고 이제 와서 이제 가고 있는데 누가 야! 야! 계속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떤 정신나간 애인가 봐 하고 나 솔직히 싸이긴 줄 알았거든 그래서 그냥 개무시하고 있대요 갑자기 야! 이러면서 내 어깨에 손을 탁 하는 거야 그래서 나 꼬라이한테 잘못 걸렸다 뭐라고 대처하지? 내 동생인 거임 근데 갑자기 한 2초 생각하니까 짜증나는 거야 너 방금 뭐랬어? 언니한테 야! 이해가 안 가서 내 상식선으로는 어떻게 언니한테 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동생의 심리는? 말 놓을 뻔 하다 야! 이거 무슨 소리야! 야! 내가 솔직히 연년생도 아니고 진짜 어이 건데 좀 열정한 이유가 나를 좀 다 가리게 한 거야 한 10살.. 네! leur 맛있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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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 3개 말했나요? 네 정신차요 네 후식으로 육회먹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 맛있겠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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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후식 osób 하 ま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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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을 받으면 기억을 전부 잃어버린다. 수술을 받는데 안 받는다. 수술을 받으면 기억을 전부 잃어버린다. 내 상황에서 만나요. 왜 이렇게 봤던 부분이 나와? 그러니까. 새로 나온 거 맞아? 이게 아닌가? 나가봐. 아직 안 났잖아. 아직 안 났잖아. 왜 페이크야. 아니 나는. 새로운 에피소드. 지금 시청하기. 이렇게 떠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왜 이렇게 떠왔다. 이랬는데. 에이. 에이. 에어프라이 돌려가지고. 저게 접시야. 내 신년지. 근데 이거 왜 튼튼해. 근데 내가 이거 애기때부터 있었어. 이 그릇 있는 집이 좀 있다. 그래? 어렸을 때 다들 궁금해. 아침 배경이 좀 있다. 등굣길. 5분. 한 4분. 7시 늦자. 어! 괜찮던데. 나 전에 먹었는데. 흘러가지 마. 지나가는 사람 물맞다. 지금 물 다 늦는다. 이제 부이지? 등짝 맞는다 이제. 어. 놈 난다 했지? 물은 꺼야지 12시에 만나면 안되지 차 끊겨? 아니 그게 아니라 얘가 12시에 페임슬리프 하잖아 차 끊겨 선물이 들어있으니까 기대 미리 꺼내보지 말고 2023년 11일 밤 12시 침부터 운동장 뜨게 생겼네 아니 하복인데 타이가 왜 필요해? 안 어울리는데 하복에 타이 안 하잖아 제 학교 같은 과정도 아니야? 아 그러네? 가쁜 학교가 아닌데? 다른 학교 타이하면 별점 안 받는 거야? 와 나의 맘 나의 맘 근데 우리 이렇게 불러도 한살이 부르는 줄 알까? 누가 아까 지금 불러뒀고 어떤 도널이 동생 파트일까? 나 경기 못 보게 하려고요 근데 그때 겁이 많아서 결국 못 탔어 난 탔어 나 혼자 했어 나 자전거 독학한 혼자 왜 심심하게 해 혼자 하면 멋있어 보이잖아 혼자 뗐다 하면 공천 대공원 엄마 아빠 낮잠 자는 사이에 내가 다 떼가지고 온 거야 아이씨 엄마 아빠가 신기해가지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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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런 남친 간이 없을 것 같고 있어 그런데 왜 그런 남자 만나? 헤어져 나 후회해 아하하하하하하하 아 잘생긴다 아이씨 아이씨 계속 탈 수 있다고 들었는데 배터리가 있지 않았어 이거 흔들어서 하는 거 같다 아 너무 큰 거 같다 아이씨 나와요? 아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서 여기 케이크에다가 예쁜? 그렇죠 이 부분만 닦으면 되는 거 같아 귀여워 어 근데 이거 붙이면 이거 도라이버 타는 거 아니에요? 그래? 네 이거 한번 붙이고 이거 배터리 다 되면 이거를 열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붙어있으면 됐다 됐다 에이 이러니까 안 되지 에이 아니죠 에이 됐다가 산책을 먹어야 되나 할렸어요 두 분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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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이씨 아이씨 아 immigration 아이씨 이 아이씨 김 아이씨 아이씨 깽 아이씨 아이씨 네 예쁘다 너무 우연을 뜨거우지 않대요 . . . . . 가도 되는 건가. 와 성심까루 대체 누가 여기서 도박을 해? 진짜 요즘 이상한 습관이 들었어요 뒤척 뒤척 거리다가 이런 자세 저런 자세 해보다가 요즘 꽂힌 자세 이게 베개면 이렇게 손에 빨고 자는데 이렇게 자다가 어떻게 잘못 꼽혔나봐요 지금 손목이 너무 아픈 음 잘 먹겠습니다 휴명만고야? 엄청 달지? 거기 되게 신기해 거기 담당자분이 되게 변학집이 따로 있거든 관제실이 엄청 크게 우리 인천에 있는 사거리들 다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거 병원물 보면은 수술 집도하는 거 2층 쪽에 올라가서 유리창으로 직이 높은 사람들이 보는 거 알아? 수술 집도하는 거? 약간 그런 것처럼 돼 있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얘기해 주는데 안 그래 위급 상황일 때 교통 제어를 한대 우선순위로 해서 교통을 제어 시킨다 했어 신호를 조금씩 바꿀 돼 그리고 딩고스빵에는 저기요 왜요? 잘 먹기만 하면 좋으세요 할머니의 손질이라고 했죠 약간 그 맛 나네? 당밤이랑 코코넛 맛 나 코코넛 맛 나 아니야 끝맛이 약간 코코넛 질화해 나도 코코넛 안 좋아해 실제로 아 맞아 그거 거기 전학실 있다 있잖아 거기 AI 기술 접목했다고 하니까 내가 그래서 어 그거 번호판으로 해서 추적하는 거 맞냐고 하니까 그거 맞대 그래서 경찰도 같이 있는 거야 경찰이랑 명함 교환하고 싶어 해 다른 방법으로 또 교환할 수 있잖아 저기요 일단 사고를 쳐봐 일단 사고를 쳐봐 끙고 너무 좀더 상관없어 더 이게 탈색약이 아니니까 덜망할 거야 염색약은 좀 덜망할 거 같은데 이거는 올리브영에서 샀어요 애쉬 브라운 아니고 애쉬 브라운 1제 연모제가 있구요 2제 상아제가 있습니다 왓지 통증 우리 앰플 아유 뭐 악업갱구지 지금 색깔이 다 빠져가지고 그냥 시간은 눈대중으로 다 가면서 조금씩 들쳐가면서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래는 주변 검은 눈썹 남들을 주변 정리해주고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바로 킥고잉 할께요 뭘 봐 이걸 겉에 안 바꿔? 겉에 어디? 어! 어! 그렇네! 아 이건 염색력이어서 오히려 조금조금씩 해도 충분히 이게 되거든요 조금조금 이거 남은 거는 이렇게 밀봉해두고 나중에 또 쓰면 되니까 밀봉해두고 물에 물에 그냥 이 옛날에 애니메이션이 옛날에 애니메이션이 뭔데? 썬블링하는 외국 외국걸테도 썬블링하는 그리 아! 아! 그거 혹시 핑크색 분홍머리 나오는 게 아니야? 어. 이 하나 봐봐. 킹바다. 아 근데 이건 좀 안 좋은 게 보라색으로 돼가지고 중간에 색상이 어떤지 확인을 못하네? 저기요. 아! 살짝 아쉬울 때 좀 빨리 이렇게 싹 하고 마음에 안 들면 2차로 또 하면 되니까. 여기 가장자리 부분이 조금 깡게 돼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우. 흐끔거리니까 집에 바세린 있는 사람은 꼭 바르고 하세요. 주변에. 아까보다 되게 좀 톤이 맞춰진 느낌? 아까는 좀 듬성듬성.